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듯이 원하는 대상을 스스로 반복해서 말하곤 한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세장열망 편에서 설명한 6단계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었어. 매일 두 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중력을 강화하는 법 6단계의 지침을 실행할 때는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자.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그림이 어떻게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불을 읽을 만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지켜보라.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 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시현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불을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의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불을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기로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앞에서 말한 6단계의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함시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이다.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관계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두라. 믿음은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지럽게 들리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르라.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에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정제될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라.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암시에서 나온다.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부를.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장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과 행동으로 이 지침을 따르라.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자기암시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라. 이 지침을 읽는 그대로 따르라. 그래야만 성공의 원칙을 오롯이 이해하고 완벽히 익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가져왔다.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실체가 보일 때까지 얼마만큼 손에 쥘 것인지 계속 생각하라는 힐의 말은 사실상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기암시 기법과 같다. 오늘날에는 창조적 시각화라고도 불린다.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팀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심지어 나사에서 우주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된다. 의학 전문가들 역시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단순히 꿈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시각화는 상상력 창조성 생생한 이미지와 확신 등을 사용하는 전문 기법으로 소망을 시현시키는 일 소망을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힐은 1928년 초 첫 번째 베스트셀러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시각화를 연습하는 법을 설명했다. 그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 의학 전문가 자기개발 강연가 작가들이 이 원칙을 발전시켜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힐은 잠재의식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든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그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힐의 이론은 이런 심리학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남아있으면 기억으로 처음 유입되었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이 강렬할수록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잠재의식의 이런 측면으로 인의 자기암시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입시켜 열망을 달성할 수 있다. 김상철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